여기야 정말 창피하고 누추한 곳이지 우린 먹이사슬의 밑바닥이라 땅속에서 살아 굳이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친구 미역기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어봐 조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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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디, 뭐, 어디, 어디, 조심해, 쉿 하이에나가 오기 전에 됐어! 땅굴 파세요, 땅굴 파세요, 아파 쓰면 더욱은 날 파세요 땅굴 파세요, 땅굴 파세요, 하이에나가 오기 전에 땅굴 파세요, 땅굴 파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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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없이 파세요 빨리 땅굴 파세요, 땅굴 파세요, 심해 하이에나가 오기 전에 땅굴 파는 게 우린 우리 모습이 달렸어 노래 부르며 즐겁게 땅굴 파는 게 우린 진흙 없이는 안 되지 어느 때부터 필요 없어 이 땅굴 파는 게 끝나면 감사하려도 땅 파세요, 파! 땅굴 파세요, 땅굴 파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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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세요 쓰면 더욱은 날 파세요, 너 파! 땅굴 파세요, 땅굴 파세요, 네 타이언아나! 파 aquela 오기 전에 파! 땅굴 파세요, 땅굴 파세요, 땅굴 파세요, 땅굴 아 실례해요 혹시 우리 아들 여기로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티몬? 파라 파라 땅굴 파, 파라 파라 땅굴 파 benevolence 뭘 그렇게 놀라세요 티몬 못 보셨어요? 아니 못 봤는데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아 뼈도 안 벌어지고 부딪히지도 않고 긁히지도 않고 한 군데도 닫힌 데 없이 무사히 보내 molds 한마디로 오늘은 티몬이 한 건도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뜻이지